2019년 6월 28일 드디어 병신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손바닥에 올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복주사입니다 이 전복주사로 항상 사주를 보기 전에 저는 점을 함께 쳐요 제가 주역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요 매우 간편하게 그날 하루의 일진을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제가 오늘 일진을 쳤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떠날 리 그리고 저는 빨간 걸 아래로 보거든요 여기 이제 박골태라고 해서 이렇게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뽑은 것이 네번째 넉사자 보이시죠 네 이제 양이기 때문에 구사효라고 합니다 네번째인데 음을 6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화택규 구사효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태양이 떴고 불을 태양이라고 보고 아래에 있는 택은 바꿀태는 택이 되는데 연못 택이라고도 하고요 연못은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바다라고도 했어요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일단 이렇게 어떤 바다에서의 세 개의 괴를 끝내고 네번째 위에 있는 거에서 네번째 이후로 올라간 상태는 뭔가를 이제 내가 레벨을 완수하고 올라왔는데 또 다른 뭔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8일 날에 대한 운세를 제가 주역으로 따로 본 거고요 그래서 전체분들의 운을 본 거라 오늘 전체에 대한 하루의 운이에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운을 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해왔던 일과 사주로도 봤을 때도 주역에서 난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주로 봤을 때도 오늘은 기해년의 경호월이라고 하는 음기가 시작되는 엄청난 달이죠 그리고 병신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병신의 자체의 기둥은 별로 좋은 뜻은 못 돼요 병화는 여름에 가장 기운이 세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나 방향 어떤 환경을 내가 틀어야 되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성 즉 금전이 흩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직장에서 입지가 조금 불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서를 제가 미리 해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본인의 일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목부터 진행할게요 지금 보시면 갑자일주라던가 갑진일주라던가 많겠죠 갑일관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 상관없이 노력이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이 좋고요 구설수나 본인에 대한 어떤 괴로운 압력이 오늘 하루는 좀 미미합니다 왕따를 당하셨다거나 회사에서 뭔가 실적 압박에 시달렸던 분들은 오늘 하루 좀 심적으로 편안한 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적인 활동성도 역시 잠깐 멈춥니다 금전운만 좋아요 오늘은 개인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지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일관별로 보는 거라 띠별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을목분들 을밀주라던가 많겠죠 을일관분들은 금전운은 좀 오늘 다운됩니다 잘 안 풀리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운이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 다시요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이나 남편의 일이 뭔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본인의 직업적인 활동 속은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일관 해볼까요 병일관분들 병자일주라던가 병신일주라던가 많으시겠죠 병인일주라던가 그런 분들을 저는 병일관 병화일관이라고 합니다 병일관 분들은 일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뭔가 일적인 부분이 좀 잘 안 풀려서 계속 쉬고 계신다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좀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데 좀 허황된 거를 꿈꿀 수 있는 날이에요 복권을 과하게 구매를 한다거나 필요 없는 물건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런 쇼핑 등에 지출이 과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좀 걱정될 수 있는 날입니다 환자가 있으면 잘 챙겨주세요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화분들 기다리셨죠 해보겠습니다 정미일주라던가 정류일주라던가 이런 분들을 정화일관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정일관 분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취소가 되거나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수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든 아니면 나의 의지가 아니든 뭔가 메일을 분명히 다 해서 보냈어요 PPT 작업도 다 해서 보냈는데 새로 해야 되는 일 하드가 날아간다거나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이던 나의 환경문제든 간에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금전으로는 좋아요 기프티콘을 받는다거나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본인한테 감사 인사가 들어옵니다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친한 주변인들이 이성과의 구설에 휩싸인다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3자로부터 그래서 마음이 좀 좋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토일간 분들 해볼까요 무토입니다 무토는 무잘주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무일간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등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을 멀리 가신다거나 이사를 멀리 가신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혹은 싸우고 나가신다거나 카톡을 차단당하신다거나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인연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가 다칠 수가 있어요 큰 부상은 아니겠죠 손가락을 베인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이런 부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손대는 매입건들 내가 물건을 사는 거 혹은 상대방과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되는 계약건들 이런 것들은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금인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은행에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약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기토분들 기미일주라던가 기축일주라던가 이런 분들 이제 기토일간이라고 합니다 기일간분들은 가족이 본인한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의지를 해요 뭐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겼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해보라고 이거 좀 해줘라고 막 넘깁니다 가족이 그래서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잘 넘기세요 잘 넘기시고 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자식의 성적이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네 수석합격을 한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반려동물이 오늘따라 나를 귀찮게 굴어요 아주 에너지가 파워풀합니다 우주 최강의 날이기 때문에 함께 많이 놀아주시고요 현재 손대고 있는 학업이나 일들이 알고 보니까 별로더라 실속이 없다라 하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경금 해볼까요 금일간분들 경술일주라던가 경자일주라던가 많겠죠 다 경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경일간분들은 회사에서 일적인 부분이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내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메신저가 쏟아지고 메일이 쏟아지고 일의 절차가 있는데 일의 절차를 무시하고 나한테 오는 상사나 동료가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쌓이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평상시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나한테 좀 다가와요 뭔가를 숨기고 오거나 아니면 본색을 이제에서야 드러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본 모습과 좀 평상시와는 다른 성격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고요 외모라던가 또 한편으로는 구설이나 시비 등이 회사나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날이에요 방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오늘 경일간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나갈 겁니다 자 이제 신금분들 할까요 신유일주라던가 많아요 이분들 다 저는 신금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신일간 분들은 일적인 계약 등이 달라져서 원래는 A날에 할게요 라고 이제 다 예약했어요 다 예약도 하고 계약도 하고 다 끝냈는데 여행 미리 출장 계획이나 뭐 여행 휴가 계획 세워놓으신 분들도 있겠죠 출장도 뭐 좀 일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어요 난 분명히 결제하고 다 완료했는데 그래서 확 갑자기 달라져서 일적인 게 꼬여서 곤혹스러워 질 수가 있고 또 가족이나 가까운 분 중 뜻하지 않은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랄 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오늘 예민한 호랑이처럼 본인이 뭔가 키를 쥐고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자주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금요일인데 그래서 본업을 못하고 회의실 계속 왔다 갔다 불려다녀지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수일관 분들 해볼게요 네 임자일주라던가 많습니다 역시 임수라고 저는 부릅니다 임일관 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본인의 일은 좀 오늘 불안해요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금전은 금전은 오늘 좀 올라갑니다 많이 많이 기다리셨을 개수분들 개미일주라던가 예 역시 많겠죠 개축일주라던가 개수일관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개일관분들은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보다 많은 것을 좀 희생을 해요 남편이요 예 그리고 학업이나 어떤 일의 흐름이 끊기게 돼서 내가 여기서는 도대체 비전이 없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금전은이 중요하죠 금전은 다운됩니다 정체됩니다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을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금요일까지 모두 열심히 달려와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요일에 서울에 가서 또 상담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주말마다 신청을 좀 몰아서 잡아서 웬만하면 대면 상담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 상담으로 일단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시간씩 상담을 기본적으로 스타디 룸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 상담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십시오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제게 모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